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린 JTV 서주영입니다. 문화가 힘이다, 문화가 경쟁력이다 라는 말이 있죠. 문화가 경쟁력인 만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쓸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민들의 문화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향계들을 찾아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매주 수요일에 방송되는 문화향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열린 JTV에서는 고된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문화로 채워주는 교양 프로그램, 문화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시청자 위험가, 제작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세관 박용덕 세관장님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논의에 앞서서 JTV 모니터단의 의견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힙합 청년 이원기 편의 방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인공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조명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좀 주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운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제작자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원기 씨는 비보이 청년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자랑스러운 비보이 선배 그룹 라스트 포원이 되길 꿈꿨던 청년입니다. 당시 비보이는 길거리 문화로 치부되어 부모님과 선생님 등 주위 사람들의 좋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는데요.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과 격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꿈에 그리던 나스트 포원의 멤버가 되어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한국 비보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비보이를 배우려는 후배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립해 후배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방송을 통해 전달되었으나 모니터 의견대로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게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 미흡했던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과정이 더 잘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의견입니다. 지난 3월 8일 한지공예가 김혜미자 일생과 전주 한지공예를 다룬 방송이었는데요. 장인의 열정이 전주 한지공예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잘 드러났지만 장인이 마치 전주 한지공예에 있어서 유일한 선구자인 것처럼 꾸며져서 그게 좀 불편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주 한지는 천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렁스러운 우리의 무용유산입니다. 한지공예 역시 반직고리 실첩을 비롯해 민간에서 몇몇이 이어져온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타나듯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육기관이나 전승이 미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니터 의견처럼 김혜미자 선생님이 전주 한지공예의 유일한 선구자는 아니지만 한지공예가 김혜미자 씨의 한지전시회가 전주 한지공예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전승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관심과 노력이 한지공예대전과 한지축제를 개최한 것에도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 두 행사가 한지를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많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3월 15일에 방송됐던 12살 판소리 유정 정우연 양 편인데요. 저도 이 정우연 양을 가장 관심 있게 본 편이기도 한데 정우연 양의 판소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잘 담아내기는 했지만 아직은 좀 어린 판소리 꿈나무를 너무 좀 낙관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요? 네,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에서 어린 나이에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을 시청자들에게 소개 많이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재능을 타고난 어린이들인데요. 정우연 양도 판소리에 대한 재능을 타고난 경우입니다. 판소리를 배운 지 1년 만에 전국 어린이 판소리 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아서 부모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주위 사람들의 기대들은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우연 양의 경우는 이런 기대들이 훌륭한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판소리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연습하는 정우연 양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잘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도 정우연 양의 타고난 재능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판소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그리고 가야금이나 피아노 등을 배우는 모습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경우는 우연이가 스스로 판소리 신동이라는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것처럼 우연이의 좋은 인성을 위해서 국악 봉사단을 조직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연이의 미래를 잘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 의견처럼 재능 있는 어린이를 소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의견단의 의견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JTV 전주방송은 모니터 의견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화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 최근 방송된 문화향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주제는 어떤 것이고 또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지난 3월 8일 날 방송한 천년의 시간, 천벌의 손길 한지공예가 김해미자 편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한지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한지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후진 양성에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진정한 장인으로서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아쉬웠던 내용도 한번 꼽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편을 보면서 우리 김해미자 선생님께서 후진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기왕이면 그 후진 양성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을 좀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방영을 했을 때 본인들이 왜 한지공예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느낌과 또 보람 내지는 긍지를 갖게 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네. 그 위원님이 좀 주제를 관심을 그렸던 주제와 또 선정한 이유, 또 아쉬움 전까지 꼽아주셨는데 제작자로서의 또 생각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위원님의 그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 문화양의 그런 촬영 스케줄이라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한 이틀 정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 저희가 만약 김해미자 선생님께서 물론 지금 수강생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촬영 스케줄에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빠지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촬영 스케줄을 좀 늘려서라도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 특히 제자분들이 느끼는 김해미자 선생님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한지공예에 대한 그런 매력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 문화양 프로그램을 보셨으면 다들 눈치채셨을 테지만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왜 구성에 또 변화를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문화양 프로그램은 10여 년 동안 약 390회 방송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많은 제작들이 다양한 주제,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했는데요. 프로그램 형식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화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속성상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문화양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유익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전시회나 연극, 그리고 음악회 등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TV를 통해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하신 분들이 적습니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큰 틀에서 저희가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 프로그램이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회, 연극 공연, 연주회 등 너무 현장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다 보니까 현장이 주체인 그런 사람, 즉 예술가들이겠죠. 이런 이분들의 진실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의 범위를 미술, 음악, 연극, 그리고 각종 전시회 등의 국한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의 소재가 좀 다양하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성이나 내용들이 있어서 변화를 추구하게 됐는데요. 우선 문화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넓혀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순수예술, 즉 전시회, 음악, 연극 등을 주로 다뤘다면 이제는 순수예술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대중문화, 즉 포크, 힙합, 프로트, 비보이 등 문화의 범위를 넓혀서 시청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은 지루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중간중간에 브릿지 멘트를 넣는 장치를 했는데요. 이전에는 구성상 앞부분과 뒷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필요 없는 화면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에게 지루함을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브릿지 멘트를 중간중간 넣음으로써 구성의 전환이 지루함 없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더 멀뚜할 수 있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전시회, 연극 공연 등 현장을 촬영했지만 구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중심을 둬서 시청자들이 현장을 감상함과 동시에 출연한 주인공들의 일상적인 삶,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들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과 형식을 새롭게 시작한 지 약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에 좋고 그리고 시청률도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져서 잘 안착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양 프로그램이 정말 장소 프로그램인 만큼 그간의 다변화를 추구해왔는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 사이에 변화된 프로그램을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프로그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꼽아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막 처리, 새로운 용어에 대한 자막 처리를 할지 또한 우리 서재영 아나운사께서 또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인상 깊게 받아줬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김혜미자 편 그거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런 경우에 국세 요석이라고 하는 그거를 제작하는 과정 그 국세가 뭔지 요석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막 처리했고 설명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꽤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굳이 그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다면 우리 지역이 왜 한지가 유명한지 왜 한지가 유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안내하고 또 기왕이면 안내하면서 가볍게 제조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꼽아주셨는데 이 도민들의 문화 사랑은 갈수록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죠. 또 저희 방송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필요한지 위원님이 먼저 좀 꼽아주신다면요. 아까 그 제작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390회 장수 프로그램이고 대중문화 속에 접목을 해서 다양한 소재를 개발하고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의 어떤 역사를 좀 깊이 조명해보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소재를 좀 더 폭넓게 찾아봐 주었으면 합니다. 네. 도민들이 좀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좀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보다 좀 풍성한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진이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더 많은 소재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잊혀져가는 저희 전통문화를 더 많이 좀 재밌게 다뤄서 시청자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전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제이티비는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이제 객관적인 비판과 또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좀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2017년 올해 문화양이 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주제나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 내의 다양한 전통문화 예술 분화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인들뿐만 아니라 전문가 분들을 좀 찾아서 그분들이 걸어온 삶을 재조명해 보는 코너와 각 우리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좀 있다고 평가되는 종택 그런 종택이나 그 종택에서 보존하고 있는 각종 사료,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코너는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 방송 중에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은 문화양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부하지 않고 더 많은 문화 현장을 찾아다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문화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정말 문화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문화양이 지역의 문화를 좀 더 발굴하고 또 주제의 다양성과 또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변화도 준 만큼 앞으로 문화양에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TV 전주방송은요. 공정한 보도와 또 정확한 보도로써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V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